뒤도 보니까 저쪽이 알프스고 몽글랑이 저곳 넘어서 여기 어디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오늘 계속 비 온다고 했는데 비는 안 오고 있고 또 내일 계속 비 온다고 돼 있고 뭐 일기예보가 좀 변하는 것 같아 아무래도 고지가 좀 높으니까 일기예보가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 일단 오늘은 이쪽으로 갈 거야 그래서 오른쪽에 몽글랑이 보일 거야 비 오기 전에 가봅시다 몽글랑으로 출발 오르막 베리막 미지런 같아 와... 피레네 산맥의 이협 알프스 산맥 그러면 알프스 산맥 우랄 산맥 아틀라스 산맥 피레네 산맥 알프스 산맥 말만 들어봤어요 이게 지금 무료도로를 어... 깜짝이야 모로코인 줄 알았네 확실히 프랑스 파리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들은 뭔가 정이 좀 느껴졌다 프랑스 대도시가 아닌 시골들은 친절했다 제 애들도 저렇게 손을 흔들 정도면 모로코 지적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모로코는 뭐 무조건 100% 모든 아이들이 다 손을 흔들어 주니까 자 봐봐 저희가 유료도로야 똑같지 뭐 우리나라 서울에서 속초 갈 때 고속도로 그냥 쭉 타고 가냐 아니면 뭐 미시령 넘어서 산도 좀 구경하면서 가냐 그런건데 프랑스 원체 유료도로가 비싸가지고 무료도로만 가고 있는데 갈만해 아직까지 그치? 자 우리는 저기로 들어갑니다 다 왔어 다 왔다 샤머니 몽블랑 테이블카 타는 데랑 가장 가까운 데 캠핑장 찍고 가는 거거든? 네 여기서 싱싱 타면 아주 또 기분이 좋겠네요 대박이네 와 여기라 했는데 여기? 바로 몽블랑 밑에 테이블카 타는 데랑 가까운 어 여기다 잠깐만 모톰이 안 보이고 왜 다 이런 거 밖에 안 보이죠? 그러게 뭐가 텐트촌인데? 그러니까 텐트 친 사람들이 많은데 캠핑커보다 물어볼게 리셉션 텐트 어 뭐야 한국분들 계신가 보다 대박 우와 반갑다 우와 자전거 타고 오셨나봐 만나면 재밌겠는데? 잠깐만 자리가 있어야지 만나든지 말든지 아직 저기 뭐 텀 있네요 하나 있네 자전거 엄두도 안 난다 자전거 타고 어디서 오셨지 어? 여권 줘요 미리? 아 여권 여권 응 알았어요 여보 체크인 하고 왔어 물어봤는데 백패커로 많이 오신대 한국분들이 응 파리로 비행기로 내리고 파리에서 기차에다가 자전거 싣고 대서양 연안에 있는 낭띠에 내려서 거기서부터 자전거 타고 포르 오를레양 미용 거쳐서 앙시까지 와서 어제 앙시에서 기차 세 번 갈아타고 역까지 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뚜루드몽블랑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이제 스위스 거쳐서 독일로 가려고 아 대단하십니다 멋있으십니다 저희 저쪽이 자리 잡겠습니다 네 여행시기 걱정하시고 이따가서 네 네 내 전기를 쓴다고 그랬어 네 그거 우리 한전 충전기 내가 산거 좀 한번 응 해봐야지 그래서 하고 내일 올라갈지 모레 올라갈지 알아야 될 거 오케이 백백커드 많네 그러니까 우와 여기 충전기 내가 고쳐서 충전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지금 의미가 있는데 될 거예요 추가요금 내고 전기 쓰겠다고 했는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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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날씨는 계속 우중충 여보 이거 좀 치워주세요 네 알았어요 왜 치우느냐 지금 작업을 해야겠어 한전 충전기 고장나서 샀던거 지금 19% 234만페아 밖에 안 나왔어 전기를 돈을 내고 꽂았지만 충전이 안되고 있는 상황 아주 좋아 끝 충전이 되고 있지 어? 충전이 왜 안되고 있지? 안된다고? 네 220V 들어왔다고 렌즈에도 불 들어오고 에어컨도 불 들어와 있지 네 안 깜빡여? 깜빡이지가 않아요 뭐야 전기를 쓰고 있다고 나오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제가 배터리가 220V를 차지할 수 있어요 220V를 차지할 수 있어요 네 좋아요 좋아요 아주 작아요 네 제가 깨끗해져요 네 네 제가 깨끗해져요 깨끗해져요 첫 번째는 확인해야 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점검을 받아봐야지 봉수 봉수 오케이 이거 사서 내가 해보는 걸로 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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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시 오버 갑시다 inku 삼평이 liqu 어버 봉수 갑시다 이게 30A가 충전되는 거래 우리가 지금 기존에 있는 게 50A짜리 거야 그때 이거 사면서 작업을 해주면 150N를 달라고 하더라고 비싸잖아 너무 비싸 내가 봤을 때는 인풋아웃품만 제대로 맞춰서 끼면 되지 않을까 이거 제대로 하려면 우리 술창고에 술을 다 빼고 가구를 들어내야 돼 그때 냉장고 가구 들어냈듯이 지금은 되는지만 볼게 열었어요 왜냐면 충전해야 돼 지금 안 되면 어떡하죠? 될 거예요 그때 거기 가서 우리 한전 충전기로 혹시 220V가 안 들어오나? 콘센트가 뭐 빠졌나?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나 해서 체크해봤는데 220V는 들어오더라고 고장난 거야 이게 완전히 맛이 갔어 제대로 수리는 한국 가서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결제합시다 빨리하고 밥 먹자 이거 근데 만약에 안되면 내일 달려야 돼 일단 빨리 해보자 그냥 몽글랑이고 뭐고 스위스로 가야 돼 우회전에서 이태리로 갈까? 좌회전에서 스위스로 갈까? 스위스 오케이 플러스 마이너스만 꽂으면 된단 말이야 응 그래서 이거를 잘라가지고 꽂으려고 음 어떤 거? 이게 전원 들어와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리로 나가서 배터리로 가는 거니까 음 상식적으로 이걸 잘라가지고 이거 연결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나는 생각해 오케이 오케이 해보자 빨리 자 시간을 좀 주세요 이거로 일반 배터리고 이건 리튬인 것 같고 이걸로 하면 될 거 같고 모드는 돈을 드리고 해달라고 할 거야 근데 이거 내가 알아야 돼 내가 해 버릇 해야 돼 그래 이거 전원을 내려야 되나? 12볼트는 그때 상관없다고 그랬거든? 그때 우리 여기 휴지 교체할 때 브로치와프에서 기억나요 어 그분한테 조심하라고 했더니 막 부착을 만들어서 응응 전혀 상관없어 어딘는 응응 이거 빠지나? 자 저 멀리 가세요 저에게 시간을 좀 주세요 오빠 멀리 갈 데가 없어요 멀리 갔잖아 한 발짝 반이 났다고 그러네 이거 뺄 수 있어 빼보게 다 했어 다 했다고? 아니 나사 3개 나사 나사 마지막 오빠 이거 뺄 수 있을까요? 누운 사람이 있으니까 뺄 수 있겠죠? 아 근데 이걸 넣고 막 이거 달고 그니까 이 주행 충전기 나중에 달아서 그렇구나 안 빠지나? 이게 주행 충전기예요? 몰랐네 그럼 주행 충전기를 원래 하나였는데 더 달았지 이게 릴레이 작업한 게 갑자기 우리 출발할 때 고장났어 출발하는 날 동해에서 희한하게도 그래서 과거에 쓰는 충전 방식으로 그냥 한 100A 정도 충전하고 있는데 잠깐만 일단 이거 안 될 거 같은데 얘를 빼지 않았나? 와 이건 내가 건드리면 안 될 거 같은데 그냥 잘라야돼 빼고 싶은데 결국 포기 못 빼 근데 지금 보니까 이거를 돌리면 빠지지 않을까? 자르기 싫어서 자르기 싫어서 어? 돌아가는데? 어? 돌아가는데 모르지 또 근데 이걸 돌려서 빠질 수 있는지 오케이 어? 하죠? 일단 돌아가 그냥 이런 건데 에라이 어쩔 수 없이 잘라야 될 거 같아 장비라고는 참 열악하다 동해 다이소에서 산 동해 다이소에서 산 아 진짜? 몰랐어 참 열악하다 내가 봐도 어떻게 이루고 왔나 싶다 하하하하 하지만 찾다보면 길을 찾을 수 있듯이 하 일단 잘라서 내가 해볼게 한번 응 저 잘 들지도 않을 텐데 잘 들는 거 없나? 없어요 주방용 가위바퀘 주방용 가위바퀘 야 이건 진짜 누가 보면 뭐라 하겠다 난 뭐 믿고 그 사람한테 안 시키고 내가 그냥 안 타고 했지 그 순간 150유로가 너무 아까웠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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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랐어 오우 플러스 마이너스만 끼면 되겠지 안되면 뭐 달리면 되고 자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그니까 이거 어 오빠 아 배터리에서는 나오고 있지 배터리에서는 나오고 있지 배터리 꺼야겠다 아 깜짝 놀랐어 오빠 잠깐만 이거 왜 당신이 아까 스파크가 튀어가지고 놀라고 응 내가 후다닥 플러스 바이든스 피복을 다 했어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지 돌리면 조여지는 거 같아 일단 되는지나 보자고 제발 되라 안되면 말이 안돼 아무리 생각해도 안될 이유는 전혀 없어 이거를 이렇게 바뀌어내고 나 계속 찍어요? 어? 아 여보 이거 그냥 프라시 좀 들어줘 끄고 여보 일단 이 케이블이 엄청 짧아 응 근데 내가 이거까지 건드리면은 내가 답이 안 나올 거 같아서 응 공간이 안 나와 근데 일단은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와 일단 이렇게 확인했네요 어 일단 그렇게 껴넣고 자 지금 부드러워 꼴 모드가 리튬이고 자 이제 되는지 안 되는지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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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치 안될 이유가 없지 된다아 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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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신랑 어? 수고했어요 와 눈물이 나와요? 어 아니 와 어쨌든 된다 와아아아 깜빡거리는게 이렇게 반가울 줄이야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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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짠 우리 150 위로 알겠죠 이건 부탁을 내가 했어야 되네 난 케이블이 이렇게 짧을 줄 몰랐어 그리고 이걸 내가 쉽게 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냥 저거 여기다 고정하고 그냥 이렇게 접지만 시키면 되는구나 생각을 했지만 음 이제 알겠어요 오빠가 파는 과정을 하다보니까 오빠가 왜 팔 수 있다고 했는지 알겠어요 백어스류로 버릴려고 저렇게 해야 되니까 어쨌든 지금 이렇게 하고 우리가 사실 여행 중에 충전을 시킬 일이 그닥 없어 솔직히 기억나는 거 있어? 모로카에서는 우리가 캠핑장에 장기적으로 있었으니까 그랬고 그럼 유럽에서 별로 없어 그리고 손에 꼽는 거 같아 응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충전이 필요할 때마다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아 이게 이렇게 또 달릴 순 없고 고정이 안 되니까 이건 뭐 고민 좀 해 봐야 될 거 같아 일단 간다는 거 어 그다음 이건 뭐 한 거 같이 고치고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는 몽블랑이 몽블랑이인데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지? 비가 와서 트레킹하고 할까? 핫소리도 안 떠나요? 나갈 거 없어 지금 나갈 거 없어 지금 나갈 거 없어 지금 비 안 오는데 아까 비 왔고 일기예보상 내일이 가장 많이 오고 리셉션에 나 거기 올라가려고 왔다 그래서 상아야 보자 화이트 채널이 너무 좋다 된다 된다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이번 여행에서 가장 낫냐가 한 거 같아 응 어마무시하네 빨래 두 번 했지 어떻게 몸을 어떻게 가늘 수가 없어 여보 고생했어 오빠가 더 고생했어 페네스 삼겹살에 마늘에 고추장에 아 오늘은 샴페인 이거 우리 안시에서 나올 때 삼촌을 하는데 사왔어 당신이 로제와인 좋아하니까 로제와인 삼겹살에 하고 있더라구요 충격해봐? 됩니다 됩니다 충격합니다 오늘은 자식해도 돼 오빠 이거 먹어도 돼요 먹어봐 아니 나 진짜 이런 거 처음 먹는데 색깔이 이래? 그래 나도 삼천원 대박이지 응 오빠 한 입 먼저 해 오늘 고생했으니까 내가 고쳤으니까 응 아 맛있죠? 완전히 한국 상상이랑 똑같아 예 맛있겠다 음 음 음 축하합니다 ㅋㅋㅋㅋㅋ 요리 컵 없어 어쩔 수 없어 만능컵으로 어떤 러시아 분이 댓글에 나갔었어요 머그잔에 와인을 마시는 컵 미개하다 뭐 이런 저녁컵이 들어갔는데 어쩔 수 없어 아 콩리자를 살면 어쩔 수가 없답니다 짠 짠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합시다 네 오늘 좀 과하긴 해 시간이 늦었는데 고쳤다고 우리가 기분 좋아가지고 근데 또 여기는 주차장이 아니라 캠핑장이니까 먹어도 돼요 아 잘해 잘해 재미있고 응 여기까지 일기예보를 봤는데 내일도 계속 비가 온대 몽불랑 와가지고 몽불랑 못 보고 그냥 가는 거 아니야? 내일은 몽불랑에 갈 수 있을 것이 는 없어 마지막 건배 짠 짠